... 음... 아.. 또 쓸모 없네? 완벽하지 않으니까 힘까지는 대체치 못했다 드래곤볼도 돌이 됐다고? 왜? 화동때문에? 아 그랬었어? 난 기억이 안된다 그런 말 했어 갔나? 베지터나 피콜로부터 구해야지 모반이나 야 걔가 안 구해도 되지 애초에 걔 기절할만한 전투력이냐? 그런가? 기뉴 보다 쎄? 저는 보니깐 75,000이라며 스킬이나 격파 버너스를 획득하기도 합니다 스킬은 3개까지 장착할 수 있으며 팀 전체가 파워업을 합니다 자 가보죠 바로 가지 말고 저 다 싸우면서 가겠습니다 20턴이나 갈 수 있네 다 싸우면서 갔네 일반 공격 상승 있네 피콜로 도착해 봐 어 얘가 구체적 나오네 들어와 아 강타도 콤보가 있어? 좋아 됐잖아 오케이 끝 잠깐만 나 기술 좀 써보자 기술이 안 써지는데 잠깐만 진짜 기술 안 써지는데 A키 누르라며 상대쪽을 보면서 아래 앞에 동시에 누르는 거 누르면서 A키 누르라 안돼 뭐 이유가 있는 건가 내가 잘못한 건가 아 아 아 동시에 누르는 게 없구나 그냥 한 번 한 번 세 번이구나 아 그렇구나 아 아 이제 깨달았다 아 이제 오케이 아 이제 나 죽었어 들어와 아 쓰레기라서 두 마리 합체 해놨어 아 근데 작가 피셜로 천진반이 외계인으로 불러낸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 반다이 Z3에서 시든엔딩으로 천진반이랑 야무새 싸워서 야무채 이기면은 지구인 넘버투로 인정받는데 그거는 반다이 피셜이고 작가 검수판에서는 천진반이 크리닝보다 약간 더 세다고 합니다 격신의 프리저약 그런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합니다 이거 막으래 전망치게 말이야 해보자 한 번 어 안되는데 잠깐만 잠깐만 됐다 아 살짝 하는 거구나 살짝 하고 누르는 거는 꼭 강한 거는 공격기술은 어 이렇게 하는 거군 한 번 더 한 번 더 하라고 아야야야 잠깐만 하나 둘 아야 잠깐만 이거 진짜 하기 어려운가 본데 뭐 야야 잠깐만 나 나 유랑 아이 둘렀는데 왜 피셜이가 나가? 이거 이상한데 좀? 이상하다고? 기술을 함부로 아야 잠깐 길을 왜 모으세요 오 야 저거를 카운터 쳐? 컴퓨터 봐주고 있는 거라니까 컴퓨터 봐주고 있는 거라니까 어우 야야야야야 에너지프 쓰지마 피색 쓸거야 아 이거 콤보로 매겨야 되나보다 에너지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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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로 안세다 좋아 좋아 이제 주체질 안 나오네요 또 철학 많이 달았어 방어력 상승 있네 아 그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하는거야 편성 엑스 정지 메뉴 나 그 스킬인가 그거는 어떻게 하는거야 나 그 스킬인가 아직 안되나 만만한 무치 먼저 간다 초록색 보라색 배경에 초록색으로 표시 있는게 이제 동료 구출인가 보다 초록색 표시가 없으면은 그냥 보스고 뭐 야무치 이렇게 컸어? 같은 5000이라니 나 기술 쓰고 싶은데 마냐가 너무 없어 잠깐만 왜 또 두체리를 나오냐 순간이동 에너지파 공중에서 가면 R7 쓰라고 초 대시 초 대시 그니까 공중에서도 초 대시 왜 안 써주냐 아 이거지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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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중에서도 쓸 수가 있다 언제 쓸거야 어떻게 쓸거야 아 잠깐만 야 안 써지는데 아 진짜 쓰기 어려운데 이 기술 아 앞으로구나 아 앞으로군요 죄송 어차피 썼구요 근데 기술로 잡아도 딱히 뭐 없다 메테오로 잡아야 되는건가 지구파이 같은거 볼라며 저거 가자고 저거 가자고 아 너무 헷갈려 앞으로 했다 뒤로 했다 이러니까 어떤건 앞으로 해야되고 어떤건 뒤로 해야되고 이러니까 점으로 기술 쓴다고 생각하고 점프 앞기만 하자 아 얘 고장 아 그 상태구나 아 그 상태구나 예에에에에이 지구 파괴 클론 하나 잡는데 지구를 파괴하다니 예에에에에에에에에이 붙여져 있는 칸이 따로 있구나 아 나오네요 클론 클론 클리닉을 써드리면은 이제 클리닉을 준다 들어와 들어와 흐흫 무슨 고블린 같네 저러니까 흐흫 무슨 고블린 같네 저러니까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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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흐흫 싸우면서 기력을 막 채울순 없나 어 기력이 차야지 기술이 나가니까 약간 좀 처진다 게임이 확 차줘야지 내가 재밌게 쏠텐데 상대 체력도 낮고 야도지파 쓰기 싫은데 어 이동을 해도 에에 이동을 해도 올라가? 아 상대쪽으로 이동해도 기력이 올라가네? 야 개 신기하네 어 이렇게 되는구나 고 점프해서 점프 맞잖아 아 이거 세줄인가? 아닌데 한줄인데 LT LD 어 흐흫 일단 에너지파 써 어 아 에너지파 막았다고? 또 길을 모으자 방화 필살기 좋아 크리 링 사용 가능 이제 합체 기술 같은 거 나가겠네요 나는 토너먼트로 싸우는줄 알았는데 그냥 막 바뀌기도 하고 잘 짜여있다 다행이야 크리딩 와 비행기와는 진짜 잘 되어있다 근데 쟤 어떻게 일어났어? 나는 안 들어있잖아 그냥 일어난거야? 인성 좀 봐라 잠깐만요 저는 지금 그 시각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의 이런 일을 잘했고 내가 왜 이렇게 해났을까? 크리딩, 잘 듣고 싶어 지금 여러 가지 일어나서 일어나서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저의 이중을 위해 어떻게 할 수 있느냐? 그러고 싶어요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기도 했는가? 그 16호가 생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, 이거 좋은데 저는 우리의敵인 것 같기도 하고 16호의 의도도 알고 싶어 얘는 되게 멀쩡해 보인다 아 맨 눈치가 써보셨는지 다 몰라 그렇게 멍청해 성끈 낙하니 일으투나 아유 방불 좀 켜겠습니다 너무 어둡네요 성끈 까라 크리 린이 도시를 거다 되긴 야 이동하면 오검으로 못 싸울 거 아냐 링크 스 룩 기고 도래스 까 2 2랑 같이 눈을 열어주세요 아 그리고 아마도 그쪽으로 크리 린이 도시를 거다 위를 기반으로 해서 아래로 싸야겠구나 아 쟤 키가 많네 8개네 때리는 것만 저렇게 저렇게 이동하는 거야 저거 이동하고 있을 때 스파이크 같은 거 맞으면 죽는 거 아냐 아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로 해서 이제 교체하면 싸우는 거야 나름 명보를 만들어 놨네요 내 부담은 고대르잖아 내 부담은 고대르잖아 어깨 오케이예어 오오오 오오오 레, 레벨이 있습니다 강력히, 강력히 질겁니다 크릴 링을 팀에 넣어보세요 필터가, 오 맞네요? 11개나 되네? 아야 뭐해, 야 뭐해 나 이제 크릴 링 앞에 세울래 아냐아냐, 우리도 오공이 앞에 해야지 어디서 대머리가 스킬 장비도 있네 뭘로 보는거야 이걸로? 어어어 공격은 됐어 스킬 좀 써보고 싶은데 뭐 그런 보정 없나? 별거 없네 이게 다야 그냥? 아이 아 실망이야 K로 돌아갈 수 있다 어어 자, 튜토리얼이 있네요 얘가 이제 어, 얘는 안구하고 갈 수도 있는거야 그러면은? 어, 다음 셀이네? 얘는 색깔이 검은색이 아니니까 그건가보네요 안구하고 가면 어떻게 되는거야? 동료 안되는거야? 개웃기네 일단은 싸워야지 근데 아 저렇게 둘이야? 안녕하세요 저는 그 제노버스 하던 분이죠? 어, 이거 스파하시면 안되면 스토리 제노버스 때 했잖아요? 어, 여기서 하면 벤이에요 빨리 제거하자 Z 어시스트를 사용하라 아, 이게 써보라고 나오네 K인지 K인지 어, 이렇게 쓰는거구나 이렇게 드래곤러시 중에서 우와, 적 교체도 시킨다는게 신기하네 야, 그럼 난 싸우다가 강주 교체당할들도 많은거 아냐? 야야, 뭐하니? 돌멩이 왜 던지니? 돌멩이 던지는거 좀 심하지 않으니? 그래도? 크리딩인데? 기원잠 야, 뭐야뭐야뭐야뭐야뭐야 아, 타, 타이어겐 일단 올리고 다른 기술은 뭐있어? 그것도 기원잠이야? 아니요, 그냥 키보드로 합니다 아, 야, 잠깐만 나 기술 보잖아 그걸 때리네 기원열참 아, 이 상태에서 X 이거 누르면 돼? 어, 그래? 편하네, 확산일러지퍼 한번 써보고 싶은데? 어어어 아, 야, 잠깐만 아, 저거 기술 좀 볼라그러면은 곳에 갈겨버리네 이 상태에서 계속 빼주면 된다고? 아, 하하 야, 되게 센거 같은데? 기적도 엄청 먹어 연잠 음 오우야, 대타세 조이스틱으로도 할 수 있군요 아, 솔직히 말해 저는 이거 스토리만 보고 접을거라서 크게, 크게 신경맞습니다 죄송 아, 아니에요 더 하긴 할거고 어, 추천 받은 게임은 재밌으면 해야죠 재밌을 것 같아요 어시스트 게이지 회복 속도 상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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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별게 다 있네 사실 보통 저처럼 종합게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스트리만 보고 끊지 않나요? 보통 스트리만 보고 끊지 않나요? 저렇게 몇 회의하고 그런가 에픈 1ST 1스푼 2스푼 2스푼 3스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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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슈퍼에서 경찰관하나 보다? 어디 야 그 클리닝 왜 이렇게 레벨 낮죠? 클론보다 약하잖아 비기한 녀석 그냥 잡아야겠다 이제 아 저기 저 어시스트 뭐 저따미로 왔냐 쟤? 예헤이 어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야 기원장 쓰지마 그렇게 지 맘대로 써버리냐 아 자꾸 헷갈린다 이거 이거 쓰는거지? 새끼석으로 써야겠네 잠깐만요 야 스포 좀 하지 말라니까? 너 배내야겠다 안되겠다 야 이것만 보고 이것만 정리하고 배낼거야 2레벨의 체력이 있는거구나 범치가 되게 많이 들어가야되네 이거 팀편성이 X라고 X가 이거구나 2핀 데미지 1부 체력회복 야 이런것도 있어? 되게 좋네 결정 됐다 해치웠구요 초등학생 애들이 약간 그게 있어 하지말라 그래도 해 하지말라 그래도 하면은 벤 당합니다 아 내가 전에 하지말라 그랬는데 하더라구요 제노우스포를 벤 때릴라 그랬는데 내가 딜레이 때문에 딜레이 때문에 못들은건가 싶어서 가만히 뒀는데 역시 아니야 내가 이제 트위치는 채팅치기전에 뜨거든요 경고 메시지가 스포하면 벤 당한다고? 아..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게 아.. 뭐 으응 이런식으로 대만큼volt 조금라 이렇게 얘기하는거 잊고 아.. 흥미